정재열의 이라쌰이마쌰 자 고객님들 여기 앉아요 왜 이렇게 앉아서 형 진짜 못 먹어 그거 진짜 물려서 더 이상 먹고 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재열의 봉주름 맛있다 해가지고 파스타예요 정재열의 이라쌰이마쌰 다음 회를 기대해 주세요 씨발 그림이 됐지 고기 깔았어? 우와 고기 갈면 왜 이렇게 돼? 참치인가? 뭐야 진짜 신기해 어제 참치가 찢었다 냄새가 뭐지? 근데 감봉이가 이게 아닌지 않냐? 아니야 냄새는 원래 고기 냄새야 손톱에 떼 안 떼었나 한번 볼 수 있을까 확인 한번 확인 한번 해봐 아 씨X 아 씨X 아 누구야 누구야 아 이거 꺼매 개새끼야 아니 이거 뭐 한 번에 껴있잖아 손 씻어서 깨끗이 아까 저기 세정재로 빡빡빡 닦았으니 아니 씻었는데 손에 닦아야겠어 아 씨XX 아 그냥 따고 쳐 그냥 아하하하하 세정재 어디 있는데? 이거 어디 있어? 폼폼으로 손에 씻었어? 안녕하십니까 정재열의 혼자 없어여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식을 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들 아유 기침해야지 아유 기침해야지 이놈들 이놈들 아유 기침해야지 일어나 아유 기침해야지 일어나 아유 기침해야지 일어나 귀엽들 아니 박상 예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박상 예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? 오늘은 음식과 함께 공장님이랑 요리 예절도 배워보고 요리 예절도 배워보고 배추리도 한 대 맞아보고 그런 시간을 받을 거예요 우와 잘했어요 네 공수 공수 아 아 팀장님께 인사 아염 오늘 식사 중에 욕설 ㅈㄱ 비소거 ㅈㄱ 은담패설 괜찮아? 왜 그래요? 아 지엘이라고 수면 요리 중에 언제 나올지 몰라요 뽕망치 받습니다 네 공장님 뭐예요? 공장 못 찾으세요? 뭘 빠져있어요? 공장님 배고파요 공장님 오늘은 뭐예요? 여기 가게 이름이? 오늘 혼자 없애 오늘 혼자 이제 우와 오늘은 달라요 어떻게나 공장 공장 공장님 우리 식사 예절은 그렇고 음식 예절이 너무 없으시다 공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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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 너무 들어 아 훈장님 방금 시발이라 그랬지? 병만 샀어요? 방금 시발이라 그랬지 분명히? 딸덤이다. 아! 틀린 점이? 훈장님. 근데 안에 하나도 안 외웠네요. 어우 훈장님이 음식을 망치고 있는 것만 같아. 어우 훈장님이 돈을 또 버리고 있는 것만 같아. 오 훈장님 말속도 없어지기 시작했어. 돈 대로 쓰고. 물량불량대로 안 나오고. 이게 뭐야 위에다가 저거 하는 게 무슨 의미야? 근데 안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안에 뭉쳐서 그것을 많이 쓰겠다. 훈장님 손! 아! 아 시발이라고 해야 되요 훈장님. 훈장님! 훈장말로 시발이라니요. 훈장님! 자 그릇 하나 더 구워보라 오 좋은데? 너는 머리 색깔이 왜 그러느냐? 소연에서 왔어요 저방에서 온 거 치고는 하이 군장 이거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이거 괜찮은데? 생각보다 근데 좀 괜찮다 어 괜찮아 훈장님이 약간 허술한 컨셉이었거나 진지하려고 훈장님 더 없어요? 다음 요리 다음 진짜 야심차게 준비한 거 차돌된장밥 차돌된장밥 차돌된장밥? 차돌된장밥? 나 차돌된장밥 진짜 좋아하는데 오예 진짜 차돌된장밥 바로 익는데 훈장님 그 피도 넣어요? 나 피노는 훈장님 처음 봤어 피살이 잘잘잘잘 선지 선지 잠깐만요 훈장님 뱃살이 너무 보여요 훈장님 뱃살이 빼꼬해 훈장님 잘 먹고 잘 샀네 고기 째낼 거 같은데 훈장님 내가 도의하면 살짝만 아니 왜 먹어 아니야 어떤데? 얘기해줘봐 어떤데? 밥 비빔면 존나 맛있을 것 같아 그냥 미쳤어 뭐야? 다 괜찮은데? 미쳤는데 내가 봤을 때 훈장님은 뭐야? 뭐지? 뭐야 미술 훈장님 근데 좀 더 매웠으면 좋겠어 아니 어 야 훈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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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뭔데? 아 자른 고추 넣어 자른자지 여기서 따와야 되노? 2점 아 와 와 야 미쳤다 와 와 아 깜빵 안 났다 담당도 안 났다 으음 단병도 안 났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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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훈장님 응? 훈장님 우리 참 생겨 온다 재료를 무려 두 개나 안 넣었는데 이게 이 맛이 나는 거야? 이게 넣었을까 어쩔 뻔했어 가미평까지 내온다니 형? 우리 엄마가 했으면 된장찌기보다 맛있어 그거는 우리 요리 못하잖아 오 나 몸이 안 좋은 게 난 거 같아 진짜 맛있는 거 먹으니까 아 못하잖아 괜찮은지 모르겠어 너무 맛있어서 분량이 뭐 이게 맛있다는 것밖에 안 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 마지막 요리 뭐야 이 ㅅㄹ 뭐야 이 ㅅㄹ 아 이 ㅅㄹ 뭐야 아니 이 ㅅㄹ 이게 부어가지고 여기 이대로 붙었어 하여튼 열어봐 열어봐 약 4몇 1억 2억 2억 3억 맛은 먹으세요? 마지막 디저트 와~~ 에스틱 다 했다 응 띵띵띵띵 진짜가 제일 맛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훈쌍님 맛있다고? 오늘 이렇게 정재열의 훈쌍사이에 어떻게 잘 즐기셨어이에 다음에 정재열의 띵붕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어우 진짜 야 계속 들어가네 응 안 내놓을까? 새로운 거 웃으러 보지? 웃을봐 와 야 진짜 너무 웃는다 오 소리가 우와 낯선다 잘 부르네 웃는 웃는 아 내려놔 아 왜 죽잖아 이놈 왜 잡고 지우고 나가? 왜 너 없냐고 아 문자고 나가 뭐야 아이씨 나 머리 가두는데 아니 아니 솔로몬이야? 아 뭔데 나 진짜 아니 아빠 이거 줬어 진짜 왜 없다 그랬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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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